안녕하세요. 장희입니다. 오늘은 산사문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거는 10포짜리에요. 실속팩으로도 나온 것도 있고 지금 명절 선물세트도 있어요. 이렇게 한 박스에 10포씩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있어요.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아요. 이거 이지컷이라서 이렇게 그냥 쉽게 뜯으시면 됩니다. 보시면 120년 된 자연천종삼삼의 식물생물과학으로 분리배양한 뒤 유전적으로 98.8% 유산, 산삼, 배양근, 농축액의 17가지 원료를 배양해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먹기 좋게 환으로 되어있는데 하루에 한 포씩 섭취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환이 엄청 작아요. 그래서 먹는데 좀 부담 없더라고요. 저는 사실 환이 크면 좀 목에 걸려서 불편한데 먹기 편하고 걸쭉하고 진하게 우려내서 강력한 농축환으로 2차 응축한 제품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보니까 인기도 많고 남성분들도 좋고 여성분들도 좋아요. 출산 후 산후조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먹고 퇴근하고 힘드신 분들도 많이 먹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추석 명절 선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시면 부모님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부모님 선물로도 잘 나와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저는 보면 먹기 편한 환 제형이라서 학생들도 잘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. 이거 만들 때 80년 경력의 전문 연구팀이 만든 거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지컷이라서 편하고 이렇게 바로 뜯으시면 됩니다.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환이 엄청 작아서 먹기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괜찮았어요. 매일매일 한 포씩 드시면 더 좋겠죠? 그럼 이만 안녕!